안녕하세요. 우리 강서 3대교구 사역자분들, 또 우리 앞으로 사역자로 세워질 예비사역자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2021년도부터 우리 강서 3대교구를 성비게 된 백승인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목요사역자 조장을 함께 얼굴을 보면서 또 눈을 보면서 말씀을 전할 줄 알았는데 또 아직 코로나가 또 좀 심한 관계로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온라인이지만 또 말씀으로 또 하나로 소통이 되어지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서 3대교구 사역자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24시 제자로 또 그리스오의 절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의사로서 또 그리스오의 대사로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성령의 춘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오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옵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10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있는 현장에서 우리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대교구에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보면 우리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이 응답받을 방향 우리가 함께 이 응답받을 방향을 우리가 알 때 그 방향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죠. 원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면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방향이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전체와 또 대교구가 응답받을 방향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 81편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강야 40년이 이 안에 들어져 있고 꼭 가난 땅 정복까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개인이 응답받을 방향은 어떤 응답받을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6월절과 또 오순절과 또 수장절의 응답을 붙잡고 우리가 1년 동안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것을 뭐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로 있었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430년의 노예 속에서 해방받은 것을 말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이 그리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오순절이라는 것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냐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물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수장절이라는 것을 뭐냐면 가난한 땅, 이 가난한 땅 정복을 말하는데 왜 가난한 땅을 정복하냐면 예수 그리소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보고마에 세계보고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올 한 해 동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을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개인이 이 138의 언약 속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열기 원하시고 또 138의 언약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적인 비전이 있죠. 그 언약적인 비전을 무엇으로 주셨냐면 본당 헌당과 본당 헌당과 237나라 보금화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언약적인 비전을 품고 본당 헌당과 237나라 보금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응답받고 체험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체와 우리 단합방 전체와 또 우리 대교구 우리 강서 3 대교구가 함께 응답받을 부분이 뭐냐면 올 우리 전체 주제가 뭐냐면 제 1, 2, 3 RU2C 우리 시대 속에 응답의 현장 응답의 현장이라는 이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은 이 제 1, 2, 3 RU2C 응답의 현장을 전체적으로 응답받고 또 우리 대교구 안에서 함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1, 2, 3 RU2C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응답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겠죠. 제 1, 2, 3 RU2C 속에 1은 뭐냐면 제 1 RU2C는 무엇을 말하냐면 모이는 예배와 훈련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훈련 받기를 원하죠. 모인다는 것은 오프라인처럼 늘 함께 모이는 것도 말하지만 또 온라인 속에 우리가 각 줌으로 또 이렇게 모교사학자 중 유튜브로 함께 모여서 그 시간에 훈련 받는 것도 말씀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훈련 받는 것이 제 1, RU2C의 응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제 2, 제 2, 우리 RU2C의 현장은 무엇을 말하냐면 흩어지는 현장. 우리가 각자가 있는 현장 속에 다 흩어져서요.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면 달합방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자로 세워지는 달합방 전도운동의 현장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제 3, 제 3, 우리 RU2C는 무엇을 말하냐면 치유와 서밋을 말하는데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오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받는 것을 말하고요. 서밋이란 것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서밋이 아니라 서밋은 누가 서밋이냐면 전도제자, 우리가 전도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서밋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강서삼, 우리 사육자분들이 정말 2021년도 응답받을 방향 속에 정말 개인이, 또 교회가 또 전체와 우리 대교구가 이러한 응답받을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응답받아가는 우리 귀한 사육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시편, 우리 81편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열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의 입을 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때 믿음의 입을 열 수 있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냐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심이시요 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란 중에 만난 큰 도움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부신앙을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입을 열 수 없지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란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라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믿음의 입을 크게 열 수 있죠. 믿음의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52주 강단의 말씀 가장 중요한 52주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 종이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종이를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찢으려고 하면 쉽게 찢어지겠죠. 근데 이 종이를요 여기 뒤에 있는 칠판에만 붙여놔도요 이 종이를 찢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종이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종이가 이 칠판이나 벽에 붙어서 찢어질 수 없는 것처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입을 크게 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처음에 첫 주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백배의 결실이라는 말씀을 줬죠. 이 백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길가밥 같은 또 돌밭과 같은 또 가시밭 같은 그런 밭들을 제거하고 오토밭이 되면 오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백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입을 열어서 52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입을 열기 원하시면 지금 우리가 목요사액자 조장을 해년만을 해년마다 진행해 오고 있는데 올해 엄청 빨리 시작했거든요. 우리 1월 2째 주부터 우리 목요사액자 조장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목요사액자 조장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우리 대교구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겠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의 입을 열기 원하시고요. 또 달합방에 큰 우리 4개의 대회가 있죠. 그 4개의 대회가 우리 성교대회 세계성교대회 또 세계산업인대회 또 세계렘넌트대회 또 세계중직자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세요. 참 감사하게 이 대회들이 등록비가 이제 작년만 재작년만 해도 상당했는데 참 감사하게 모든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대회가 또 무료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또 은혜 받은 만큼 헌금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이 말은 4개의 대회 속에 주시는 말씀 속으로 모든 제자들이 다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이라면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기원하자면 화요집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 화요집회 말씀의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입을 열기 원하시냐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입을 열어서 52주 강단의 말씀 또 목요사역자 주장 때 주시는 말씀 내게 될 때 내게 될 때 주시는 말씀 화요집회 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입을 크게 열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가 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입을 크게 열기 원하시면 그리소를 그리소를 믿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세요. 그리소면 끝이죠. 그리소로 우리가 완전 결론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소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참 왕 대신 참 왕 대신 이 그리소를 붙잡을 때 완전히 사당과 귀신 이 마귀의 일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기 시작하죠. 또 우리가 오늘 참 제사장 대신 그 그리소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흐르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그것을 그것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죠. 6월절처럼 우리가 피바를 때 그 모든 것들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소를 붙잡을 때 가정과 가문 속에 오는 그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참 선지자 참 선지자 대신 그리소를 우리가 붙잡을 때 흑암의 건세가 지옥 건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소를 믿는 그 믿음의 입을 하나님 앞에 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회자분들이 올 한해 믿음의 입이란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소를 믿는 그 믿음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슈레우키 19장 6절 말씀해요.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이것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요. 그냥 제사장 나라 이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의 축복.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는 이 제자가 제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의 축복이구나.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참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이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처럼 정말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그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참된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이구나. 또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내면 새가족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이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 알고 그 복음을 누리고 제자로 세워지는 그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라는 것이 묵상되어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을 열 때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그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 말씀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자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왕같은 제사장이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한다 선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도자의 전도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도라는 게 얼마만큼 축복이냐면 한 개인을 또 한 가정을 또 가문을 심지어 지역과 나라를요 완전히 그 개인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운명을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해줄 수 있는 것이 전도자의 축복이죠.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했으면 어떠한 길로 지금 갈지 완전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전도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복음 안에서 변화받았던 것처럼 치유받은 것처럼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개인과 또 가정과 가문과 또 지역 간 나라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축복이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각 교구마다 새가족의 목표들이 있어요. 그 새가족의 목표가 얼만큼 되냐면 공황은 한 50명이 새가족의 목표고요. 또 우리 방화는 40명 마곡은 30명이 새가족의 목표인데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새가족을 120명의 새가족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입을 열어서 그 새가족을 발견하길 원하시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번 우리 대교구의 참 큰 축복이 뭐냐면 전도캠프팀 전도캠프팀이 함께 들어와서 우리 함께 캠프를 하기 시작하죠. 이 전도캠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현장의 어둠 속에 그 현장에 그리스오에 빛을 비추는 것이 전도캠프죠. 하나님의 그 현장에 그리스오에 빛을 비출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뭐 이 캠프팀이 큰 열매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현장을 다니는데 그리스오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제가 이제 대학 사역을 할 때 우리 대학 랩런트들하고 우리 고려대에 가가지고 다민족 캠프를 하게 됐는데요. 한 13주 정도 우리 매주 가서 캠프를 하는데 참 신기하게 처음에 갈 때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잡힌 현장 고대라는 것은 불상들이 막 끼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그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런 완전히 어두운 현장이었는데 저희가 3주차가 되고 4주차가 돼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우리가 가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 발걸음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니요. 시작하니까 작정된 자들이 구원 받기 시작했거든요. 전도 캠프는 그리스오에 빛을 비추는 게 처음이자 끝인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안 치면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길 원하시고요.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전도 캠프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막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 현장 속에 숨겨놓으신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전도 캠프예요. 하나님은 그 전도 캠프에 응답받게 원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해서 무엇을 하기에 원하시냐면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이냐면 다락방과 또 지교회와 또 미션홈과 이런 중요한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강서삼 우리 사육자분들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스로를 믿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이 제사장 나라의 이 축복을 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 모든 사육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만족하게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죠.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무슨 입을 열라고 말씀하냐면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주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10편 50편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10편 50편 우리 15절 말씀이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에레미야 33장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은 이를 행하시는 여우와 그것을 만들며 성추시키는 여우와 그의 이름을 여우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를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 더 드린다면 에레미야 우리 29장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보금적인 보금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복신앙을 주고 또 신비주의 신앙을 줘서요 자꾸만 말씀 붙잡고 보금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종교적인 또 내 것을 구하는 그 종교적인 기도로 가도록 섞여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입을 열라는 것은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보금적인 기도에 응답받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보금적인 이 보금적인 기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보금적인 기도 속에 무엇을 누리기 원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도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에가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원리스의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한다는 것 자체를 누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또 보금적인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소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언약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죠.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 신분과 건세 속에 이 일곱 가지를 누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성령 충만해 힘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기도할 때 흑암 건세가 무너지고 주의 천군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에 보고만 할 수 있는 그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신분과 건세를 누리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무슨 기도를 하기로 하시면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비정기도 일곱 가지가 있죠. 이 일곱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거를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거 내 이 소원 내 어떤 거 채워달라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고 부르짖고 내 꺼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로를 누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언약기도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속에 부르짖고 또 신분과 건세를 누리고 비전 우리 교회에 비전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우리 사회자분들이 정말 기도에 대한 언약적인 말씀들을 붙잡고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보금적인 기도 속에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금적인 기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정시 기도 속에 또 무시 기도 속에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합심 기도인데 합심 기도 속에 또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가 왔을 때 또 집중할 수 있는 기도들이 있겠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합심해서 또 집중해서 기도할 때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말했냐면 오늘의 오늘의 영적 대진표를 바꾸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공항교구 같은 경우는 새벽마다 우리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오늘의 영적 대진표를 바꾸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 마곡에는 우리 지역장님들 전사님하고 함께 주일 밤 10시마다 함께 지옥을 놓고 기도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시간이요 지역현장 속에 오늘의 영적 대진표를 바꾸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복음적인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대진표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무엇으로 만족하고 채워주시냐면 오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삶 속에 오력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력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역 가장 먼저 우리 영역이죠. 이 영역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말해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요. 있다면 어떤 것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오건 사건이 오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힘 속에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속에 염려하고 갈등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의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시냐면 지혜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지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와 명찰을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찰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사를 갈 때 그 뭐 거기 아파트에서 나오는 어떤 과장님이었는데 이 과장님이요 만나면 만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띠벙한 사람이다 라는 게 느껴졌어요. 뛰지 말라는 중문은 뛰어버리고 뛰어달라는 액자는 그대로 남겨놓고요. 저희가 말하는 것 속에 다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생각도 없으시고 그때마다 하는 말이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늘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연결은 안 되어 있고 완전히 뭔가 잡힌 것처럼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력으로 채워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자면 지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찰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자면 체력을 주시죠. 이 체력이란 것은 뭐냐면 건강 건강을 말하는데 이 건강은 건강한 것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주시는 새 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듯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입을 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경제력을 주시죠. 이 경제력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먼저 이 경제력 속에 빛의 경제 빛의 경제를 주시는데 이 빛의 경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경제를 말해요. 빛의 경제라서 막 엄청난 것이 오는 경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작은 돈이지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경제가 빛의 경제고요. 또 이 빛의 경제를 주시고 무엇을 주자면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경제를 주시고요. 또 무엇을 주시냐면 썸이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죠. 이 경제에 응답받을 때 우리가 본당 헌당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빛의 경제 전도와 성교 속에 숨겨놓은 숨은 경제 또 본당 헌당 속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 썸이 경제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 가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냐면 인력을 주시죠. 인력이라는 것을 뭐냐면 만남의 이 만남의 축복을 말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열고 복음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대진표를 바꿔가시고 또 오력의 축복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에 결론 속에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이사야서 우리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장 먼저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을 만드신다는 것은 없냐면 우리 다라빵 용어로 말한다면 노웨이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어떤 걸로 바뀌었냐면 에브리 웨이로 바뀐 거죠. 길이 분명히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이 길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여서 43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이 길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기적을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란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인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절대 가능으로 그냥 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둠 속에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만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올 한해 영적으로 도전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원단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입을 열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입을 열어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모든 교구의 사회자되시기를 사회자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입을 열어서 정말 내 것을 달라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닌 복음적인 기도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입을 열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대진표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셈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